셋! 셋! 아유! 우와! 우와! 야! 진짜! 진짜 무서웠어! 야 이 팀 대박이다! 야 저 팀 대박이다! 여기 다 닫았어! 대박 대박! 저희도 완벽이었다! 와 진짜! 자 다음 6번! 야 대단하다 방수 팀! 대박이야 대박! 2라운드고요! 우리 팀에서는 아직까지 또 이완 씨가 살짝 남아있습니다! 아 이거 무효네요! 네 몰라요! 칼집 안에 칼이 있고요! 여러분들이 뽑으시면 민망한 게 좀 나옵니다! 자 이거 민망하면 이기는 거잖아요! 네! 자 좋습니다! 그대로 돌고 계세요! 유언 씨! 재수 없어라! 아 진짜 맞아요! 재수가 없어야 돼요! 지금은 재수가 없어요! 황금토로 뒤! 재수 없다 유언! 재수 있어라 남창희! 남창희 죄송합니다! 아 뭐지? 왁스야 난 재수 똥일 거야! 좋습니다! 그러면! 우리 왁스 씨부터 네이놈! 네이놈 내 칼을 받아라! 네이놈 내 칼을 받아라! 네이놈 내 칼을 받아라! 나이스! 나이스! 이완 재단하네요. 그 탈이 또 맞네요. 이완 재단하네요. 아니 이거 탈 입으로 무슨 일 있었어. 이완 진짜 이거는 너무 사극에 잘 어울려요. 이거 진짜 연기로 왔다 왔다 재수있게 생겼어. 내 칼을 받아라. 받아라.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. 아 어떡해. 여기서 파나왔으면 어떡해. 여기서 마을 쪽에 나왔어야 되는데. 너무 운 없네 진짜. 진짜 너무 아쉽다. 너도 진짜 아쉬워하네요. 칼도 받고. 와님도 아쉬워하는 거 맞죠. 칼났는데 너무 아쉬워요 지금. 하다보니까 욕심이 났으니까. 운하고 싶다고 저한테. 우리 팀 다 떨어지면 큰일 나요. 견자단으로 좀 그냥 견자단. 견자단으로. 견자단으로. 견자단 똑같아. 자. 물터실 쩔쩔다. 내 칼을 받아라. 와 진짜 무섭다. 지금 빵이 몇 개 세 개. 진짜. 내 칼을 받아라. 깡손이. 진짜. 깡손이. 진짜. 깡손이. 진짜. 대박이야. 내가 이거 안 해놓은 걸 찍었거든. 이건 무섭다 야. 이 정도는 절이섭. 진짜 대단하다 정말. 자 일단 우리 팀은 다 탈락입니다. 와. 가sent. 아아아. 자 다음요. 여기의 결환 중에. 날 달걀은 두 개입니다. 오케이. 달걀하면 이광수. 이광수하면 날 달걀이네. 자 이광수씨가 가르치고. 리제. 왕수. 아 둘 중에 하나야? 지금은 나를 잊게 했어. 보통 광수한테 좀 했잖아요. 강남 탈지등 하는 거. 아아악. 아악! 꼭 올리면. 히로하다. 진짜. 진짜. 왜 이렇게 운이 없냐. 운이 있는 거지. 자. 날 딸기가 두 개입니다. 리지부터 하나를 좀 뽑아주세요. 야 잠깐만. 똥손님부터. 니가 먼저 뽑는 거 아니겠지. 자 다음. 이광수 씨? 누나 뽑지 마. 제똥손이랑. 누나 뽑으면 안 돼. 그래 그래. 왜 이렇게 손 떴셨어요? 몰라 긴장돼서. 파이팅. 광수는 이거 자기가 선택 거리 없어. 왜냐면. 왜 이렇게 손을 떨어? 그냥 왁스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.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. 아 좋습니다. 그러면 안 되는 거야. 누나 하던 대로 하면 돼. 자 광수 씨는 상당히 좀 이런 일이 또 익숙한데 또 굉장히 좀 여유 있는 표정인데요. 달걀은 제 친구예요. 날 달걀. 삶아져 있던 계란도 우리 광수 씨가 잡으면. 날 달걀로 변하고. 그렇죠. 도성이야 도성. 세게 치셔야 됩니다. 하나 둘 셋 셋. 내시다. 헉 윽수 변響น. 야 왁스가 썰어. 왁스 형 씨. 야 저건 아니었어. 윽수. 점점 더 현장 열기를 덜 갑니다. 경호 형 지금 너무 기분 좋아하고 계십니다. 지금 병이 다 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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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호 씨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만든 우리 동네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. 대단하시네요. 아니 왁스 진짜 대단하네요. 아 이게 광수 대단합니다. 저 둘이 한쪽 라인에 섭니다. 심지어 유산 씨. 이 사촌이에요. 대단하다 정말. 자 우리 정말 그 두 분. 서로 쏘는 거다. 진짜 그 광수 씨야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기전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. 광수원에 어떻게 보면 진짜 이름도 또 광수지만 상당히 진짜. 우리 광수원계에 있어서는 이미 좀 정평이 나 있는데 지금 새로운 저 진짜 강자 진짜 왁스가 나타났습니다.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. 운 없는 걸 이렇게 기분 좋아 본 것 같은 처음인 것 같아요. 아니 그러니까요. 오늘 이제 기획 의도가 바로 이겁니다. 운이 없는 것도 이렇게 기분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광수 씨는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는 본인이 좀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난 지금 이 정도인 줄 몰랐어요. 아니 나 진짜. 나 진짜 몰랐어요. 아 진짜요. 진짜. 자 첫째로 해주시죠. 2번. 2번. 좋습니다. 번호가 있어. 하나는 먹물이고 하나는 먹물이고. 얼굴이 다뤄진 사람이. 자 그대로 앞에. 얼굴이 다뤄진 사람이 입니다. 하나. 얼굴이 다뤄진 사람이 입니다. 자 하나. 둘. 셋. 셋. 아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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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무슨 일이야. 아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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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무섭습니다. 진짜 무섭습니다. 아 진짜 무섭다. 이렇게 해서 반수 트릴입니다.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. 근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. 대단하죠. 저는 뭐 오랫동안 느꼈습니다. 자 여러분 드디어 홍진호 씨가 활약할 때가 왔습니다. 아 드디어 하고 있나요? 할 거 있나요? 바나나 투쿠텔. 바나나 맛. 할 거 있나요? 아니 앉아계시면 돼요. 앉아계시면 돼요. 그게 할 일이에요. 앉아계시면 됩니다. 저희가 하면 돼요. 자 지금부터 팀장님들 앞으로 나와주세요. 팀장. 아 이거. 멋있다 우리 팀장 진짜. 방수한테 이거 되겠냐. 재산업이 있으면 괜찮아. 자 저희 셋이 음료수를 먹는데요. 음료수 같지 않은 음료수를 드신 그 한 분이. 아 그래요? 홍진호 씨를 팀원으로 영업할 거예요. 우와 잘한다. 강수 파이팅. 이거 될 거야. 이게 제일 맛있어 보입니다. 좋습니다. 이거 하겠습니다. 그렇네. 맛있는 걸 먹겠다고 생각해야 돼요. 네. 오케이. 그렇지. 아 이거는. 시작합니다. 이건 맛있을 것 같아요. 자 하나. 둘. 둘. 셋. 세상에 화이팅. 어? 가만있어. 뭐야. 진짜? 설마. 이러지 마. 아니 설마. 설마. 아니 설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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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. 진짜. 아메리카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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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도주스야 포도주스. 대단합니다. 이광수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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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어떻게 이거. 접다 이제 무서워. 와 이제 무서워. 얘 어떻게 이겨. 와 진짜 세다. 와. 진짜 세요. 일부러 다르게 한 거야. 일부러 다르게 한 거야. 자 일단 이광수 씨. 대단하단 말밖에 안 나오네요. 아니 이건 이길 수가 없습니다. 아 이건 이길 수가 없습니다. 저기. 자 홍진호 씨. 야 그거 잘 됐네요. 예. 그럼 드디어. 아. 아 진짜. 자 우리 팀. 잘 따라오는 거. 야 성룡이야. 아 진짜. 아 이거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. 저기가 트릭이었네. 그러니까 진짜. 야 근데. 이렇게 가다가. 네. 마지막에 우승을 못하고 진짜. 진짜죠. 진짜 우승을 못하고. 최악이죠. 이렇게 쫙. 마지막에 우승을 못하고. 야. 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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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띠리스 yourselves. 아. 아 아 아 아. 네.